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가지를 박스에 한 박스 땄습니다. 여기 가지 딱 다섯 포기 심었는데 며칠 마다 이렇게 한 박스씩 땁니다. 오늘 마침 새벽에 누님이 오셔서 가족들이 모이길래 이걸 따다가 조금씩 가져가라고 지금 따라왔습니다. 수박도 한 봉지 따고 가지도 한 봉지 따고 꼬치잎도 좀 자리려고 합니다. 이 가지가 이제 요새 워낙 많이 흘리니까 거름을 줘야 되는데 추비를 오늘 그 비닐을 들고서 비료를 뿌려 주던지 아니면 먼저 줬던 구멍에다 넣어 주던지 아니면 고랑에다 좀 뿌려 주면은 이 가지가 좀 거름기가 더 있어서 잘 열리겠습니다. 가지는 헛꽃이 없고 꽃만 폈다면 가지가 생기고 요거는 이제 블랙다이 라고 짧은 가지인데 아주 이렇게 품질이 좋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긴 거를 좋아하시는데 마트를 가봐도 요런거 3개씩 딱딱 팩에다 넣어서 파늘기도 길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많이 열리고 맛도 괜찮고 일찍 열리고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전원 텃밭 하시면서 그냥 가지만 심어 놓고 일주일 동안 안 가시고 거름이 적거나 또 추비를 안 뒤면은 이제 길게 생각하시고 긴 건 줄 알고 기다리시면 이제 팽팽하고 짧으면서 굵어지니까 나쁘다고 판단하셨는데 이 블랙다이 가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단 자주 못 가시고 그럴 때는 이제 천하대장 미끈이 가지 긴 걸 심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둘 다 다 좋은 품종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가지가 짧으니까 씨가 나쁜 줄 알았는데 이게 씨값도 비싸고 굉장히 좋은 씨입니다. 내년에 두 가지를 할 테지만 이제 긴 것이 인기가 더 좋은지 아니면 짧은 것이 인기가 더 좋은지 심어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가지는 이제 응애도 생기고 팝암나방에 가지도 구멍을 뚫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 응애약은 전문적으로 심으시는 분들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팝암나방은 저녁 때나 일찍 가지 딸 때 붙어있는 분도 있고 이제 낮에는 이제 비닐 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다가 저녁에 올라옵니다. 가지는 이제 이발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파리를 절대 많이 따면 안 됩니다. 가지는 밑에 처진 잎 따시고 노아 잎만 따 주시고 이제 가지가 너무 잘 됐으면 가지가 V자형으로 쭉쭉 올라가는데 그 가쟁이 사이를 겹가지가 좀 많으면 몇 개 떼어내면은 앙상하면서 바람이 잘 들어가서 좋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가지를 열린 채 놔두고 이파리만 다 따버리면 가지가 입에서 햇빛을 보고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제 가지로 보내야 되는데 광합성 작용을 하나도 못하니까 가지가 그냥 열려도 꺼부러들고 좋지가 않습니다. 모든 농작물은 수박이나 참이나 다 입이 생명이고 입을 많이 생겨서 햇빛을 보고 광합성 작용 영양분을 만들어서 모든 농작물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따버리면은 영양분을 만들 군사가 없어서 작물이 빨리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농작물에 따라 추비가 줄게 있고 안줄게 있으니까 요거 판단을 잘 하셔서 꼭 추비를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